자, 지각하신 분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왜 지각하셨어요? 왜 지각하셨어요? 왜 지각하셨어요? 왜 지각하셨냐고 말하라고 왜 취덕? 왜요 취덕? 가자 가자 아기와의 흐압 우유 고마워 하하하하하 그니까 왜 지각했는지 말하라고 응? 왜 지각했는지 말하라고 잘못했어 알았어? 정보생을 잘해 너 따로따로 갈까? 오빠랑 같이 안하고? 조인식 갈 수 있어 응 출발 지금 오른쪽에 우회 말골 우회 말골 되게 긴장한 좀만이 알아야 돼 오케이 테두리 거의 다 나가네 바꿔야지 신나고 즐거웠던 달리기 경주 가자 출발 신나고 ㅎㅎ ㅋㅋㅋㅋ ㅎㅎ όham 따로 특히 excre서 Leadership bath Combine 바짝 봐야 Alexander 너무 좋아 좀 봐 내리시게요 이만 와네비야 이제 무게정신 맞춰야 돼 뭐 뭐 뭐야 저거 뭐야 내리시게요 후 후 오 자וד의 goddess 야 하다 왜 하 Radio 인기 그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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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이건 완전 귀엽다 questionable 에이 다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conocer 애정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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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보는 걸로 얘가 내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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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이번이 과자? 목이 psi 번이야 비 비 내가 어디서 월요일 이쁘고 한국의 청소 한국의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여기 막힌 거 없나? 제가 영호랑 막힌 소랑이라고 막힌 거 같더라고요. 여기 입장하실게요. 여기 앞쪽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햇빛이 너무 더워서 여기서 대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알쩡으로 입장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덩이 너무 귀엽다. 모르겠어. 수이좋아. 귀여워. 아하하하 우와 잘해보여요. 아이고 오븐시설 밀동산에서 마스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님 만나뵙겠습니다. 오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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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멘 아, 이때가 안되면 으아, 시작! 그럼 안되면 안되면 안되면을 하고싶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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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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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